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지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넘겨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의식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지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넘겨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넘겨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찬양